장애인신문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60호에서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의 장애인복지와 교육수준은 다소 향상은 됐으나 지역 간 격차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가 시작됐고 이후 복지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수립과 감시 그리고 견제 기능에 있어 장애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기호 1번 박일규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최종 선거인 3만 2,662명 중 2만 3,452명이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71.8%를 기록했는데요. 박당선인은 득표율 34.54%로 8,099표를 획득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임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박당선인은 현장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당선인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진행된 2022 KWBL 휠체어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이 창단 첫 회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종 챔피언 결정전에서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은 춘천시 장애인체육회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은 지난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창단 첫 회의 두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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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